안녕하세요. 프리영입니다. 저희는 현재 코스타 인덕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. 인덕션을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지금 어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여행을 다녀온 곳은 론세스톰 근처에 있는 정말 유명한 라벤더 팜을 다녀오게 됐고요. 이 영상은 라벤더 팜에 대한 후기 영상이 될 수 있지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라벤더 팜 하이 시즌이 곧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라벤더 팜의 하이 시즌을 먼저 말씀드릴게요. 정확하게 12월 말부터 1월까지 총 약 1개월 정도 한 달간의 하이 시즌이 곧 다가오게 됩니다. 이 하이 시즌을 맞춰서 꼭 여행 계획을 세우셔서 라벤더 팜의 정말 아름다운 전경을 눈으로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서 강력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. 이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오신다고 하시면은 정말로 여행에 무의미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경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지금 시기에 맞춰서 오시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. 저희의 여행은 사실 정확하게 12월 18일에 여행을 다녀왔거든요. 사실 그 하이 시즌에 들어오지 못했어요. 그래서 모든 라벤더들이 만개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정말 생각했던 그 풍경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 찍지도 못하고 지금 돌아온 상태죠. 그래서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쉬운 부분을 다른 분들이 대신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도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먼저 저희는 대본포트라는 곳에서 라벤더팜까지 이동을 했고요. 시간은 총 1시간 45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. 만약에 론세스톤에서 가시게 되면은 약 4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라벤더팜이 있습니다. 또한 정말로 이곳에 라벤더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안전운전을 하셔가지고 안전여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라벤더팜의 입장료는 1인당 10불이 되겠고요. 혹시나 페이슬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셔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라벤더팜에 들어가시면은 식당도 보실 수 있고 또 기념품 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기념품 샵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있는 상태고요. 식당 같은 경우에는 커피도 마실 수도 있고 간단하게 점심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락을 싸신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라벤더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. 정말로 그 라벤더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넓게 펼쳐진 그 라벤더팜 전경을 정말 눈으로 보시고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라벤더팜의 여행이 끝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말부터 1월까지가 그 라벤더팜의 하이 시즌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의 시간을 시간 안에 계획을 꼭 세우셔서 그 라벤더팜의 아름다움을 꼭 사진도 찍으시고 눈으로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